OK. Let me introduce my family. Mom, Dad, and my sister. 미국 픽사스주에 사는 이 가족, 이혼한 부모, 그리고 그들의 10대 자녀 사만다와 메이슨. Look at you. Look at you. 특이하게도 1년에 딱 한 번만 나고. I can't believe a week's flown by already. See you next year, son. See you, Mom. I'll be taller than you. No, you won't. I'll be taller than you. 딱 일주일 동안만 함께 지내는데. 이러한 생활은 2002년부터 시작돼 무려 12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2013년. 또다시 만난 이들 가족. Congratulations, son. I hope you get to do everything you want to. Yeah, you deserve this. I'm so proud of you. Come on, guys. Let's take a picture on a date like this. One, two, three. Cut. Great work, guys. Fantastic. 그랬다. 사실 이들은 실제 가족이 아닌 영화 속 가족이었다. 이 영화는 보이후드로. 코미디 영화 슬래커와. 코미디 영화 슬래커와. 에다노쿠 주연의 영화 비퍼 썬라이즈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인데. 한 소년이 성장하는 모습을. 솔직 담백하게 담은 이 영화는. 아버지 역은 청춘 스케치. 비퍼 썬라이즈 등에 출연한 배우. 에던 호크. 어머니 역은 고스트 앤 크라임. 나의 첫 번째 장례식 등을 주연한 배우. 패트리샤 아크에트. 누나 사만다 여군. 로렐라인 링클레이터. 그리고 주인공 메이슨 역은 엘라 콜트레인이 맡았다. 그런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은. 이렇게. 놀랍게도 주인공을 맡은 배우. 엘라 콜트레인이 7살이던 2002년부터. 매년 딱 일주일 동안만 모여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그가 실제로 18살이 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일까. 2001년. 차기작으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를 준비하기로 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이 녀석의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성장.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보통 영화 촬영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로. 그 안에 한 소년이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7살 소년이. 18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촬영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제작사와 영화 관계자들은. 그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 편의 영화에. 선뜻 출연할 배우는 물론. 촬영 스태프들 또한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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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대신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매년 딱 일주일만 촬영하기로 하는데. 그 후. 자신의 영화. 비포 선라이즈 주인공을 맡아. 친분이 두터웠던. 에단 호크에게 부탁해. 아빠 역할을. 엄마 역에는. 가까스로. 배우. 패트리시아 아케트를 설득했으며. 심지어. 주인공. 메이슨의 누나인. 사만다 역은. 감독의 실제 딸인. 로렐라인 링클레이터가. 맞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 소년. 메이슨 역은. 오디션을 통해 뽑았는데. 넌. 엘라. 엘라. 그렇게 해서 뽑힌 소년이. 당시 6살이었던. 엘라 콜트레인이었다. 그리고 2002년 5월. 엘라. 드디어 첫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 후 약속대로 매년 일주일 동안만 감독의 집 근처인 텍사스주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주인공 엘라 콜트레인의 친구들은 몇 년째 영화 촬영 중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사만다 역을 맡은 감독의 딸 로렐라이는 오랜 촬영 기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만다가 죽는 것으로 자신의 영화 촬영을 중단시켜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촬영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한 가족같이 가까워진 스테프와 배우들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엘라 콜트레인의 콜트레인을 보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일주일을 특별한 휴가라 생각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12년의 시간 동안 변화하는 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주인공 메이슨의 놀이 역시 바뀌어가는 등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기게 되는데 마침에 2013년 Congratulations, son. I hope you get to do everything you want to. Yeah, you deserve this. I'm so proud of you. Come on, guys. Let's take a picture on a date like this. 1, 2, 3 Cut! Great work, guys. Fantastic. Great work, guys. Let's take a picture on a date like this. 주인공을 맡은 엘라 콜트레인이 드디어 18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영화 속 메이슨 역시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장장 12년의 촬영 기간은 끝이 난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이 영화가 개봉되는데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12년 동안 한 소년의 성장기를 리얼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전례 없는 참신함과 진정성을 가졌다는 극찬을 받았고. 이로 인해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세계적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의 감독에게 주는 공곰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이후드는 권위 있는 영화 평론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전대 미문의 평점 100점을 받기까지 한다. 그 후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 메이슨 역을 맡은 엘라 콜트레인은 자신의 삶이 영화에 반영된 것처럼 영화 촬영 역시 성장기였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며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엘라가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영화의 후속작을 다시 찍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장장 12년간의 촬영으로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대로 담아낸 영화 보이후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명작으로 남게 된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장장 12년간의 촬영 중 장장 12년간의 촬영 중